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연희때 같으면요. 따스함이 깃들 때인데도 한데요. 뜻하지 않은 어떤 꽃샘추위와 3월의 눈이 계속해서 겨울에 발목을 붙잡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작별의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유독 정든 사람과의 어떤 이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라는 생각인데요. 우리의 가슴 자림 뒤에는요. 자신을 세울 수 있는 의지가 찾아 드는 것처럼 봄 역시 겨울에 손을 놓고 자신만의 어떤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들이라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요. 질병 뒤에는 어떤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요. 이별 뒤에 어떤 사랑의 애절함을 알게 되는가 하면요. 우한이나 재앙을 겪고 나서야 우리 평소의 삶이 행복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한여름의 무더위를 우리가 겪을 때가 되어서야 겨울의 눈설이 그리워질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지금은 희망이 악동하고 무언가 꿈을 만들 것과 같은 봄에 대한 기다림이 한층 더 짙어지는 요즘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우리 내 삶과 죽음도요. 생야일편 분기오 사야일편 분멸이라고 했어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조각의 구름이 생겨남이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조각의 구름이 잊으러짐이다라고 했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어떤 사계절의 변화 역시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네 삶에서도 역시 잠시 후면 모두 다 내려놓아야 하는데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짐들을 이고 지고 또 메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오히려 빈손이나 빈 마음으로 다니면 편할 것을 늘 더 많은 것들을 들거나 매지 못해서 밤낮으로 번뇌를 하기도 하고요. 시비쟁론을 하는 것도 같아요. 또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비운다고 해서 비워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날마다 채우려고 번뇌를 하고요. 또 비우려고 아우성을 치다가 보니까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생각이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님들, 비우는 마음으로요. 보다 행복함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료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분류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쟁교리 제 199회차 반의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 보연행원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고요. 한두 가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다시 우리가 대방광불 화엄경의 보연행원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해보고요. 우리가 화엄경의다라고 하면 사실 부타, 아바탐사카, 마부아이폴리아, 수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께서 중인도 마갈타곡 내란자라 강변,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보리수라 그러죠.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요. 두 번째 법계정관을 하셨잖아요. 일주일씩 일곱 군데를 다니면서 그런데 두 번째 7일을 맞던 날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신 채 모여든 여러 보살, 대중들, 범천, 제사천 이런 분들에게 당신의 깨달으신 내용을 털어놓으신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21일을 부처님께서 강을 하셨다. 또는 37일을 하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대방광불 화음경이다라고 하면 부처님 45년 모든 경전을 다 묶어놓은 것을 우리가 화음경이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처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했던 그 내용을 화음경이라고 하는데 그 이치를 설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께서 여덟 차례 걸쳐서 일곱 군데를 거치면서 상의를 해서 과연 자신이 깨달은 것을 불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과연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논의하고 상의하다가 쉽게 풀어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암경이죠. 그래서 긴 구절길이 엮어가지고 어떤 도덕이나 교훈식으로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장아암경이라고 그러고요. 또 조금 짧은 것끼리 형성한 것을 우리가 중아암경이라고 하고요. 하다가 보니까 좀 빠진 듯해가지고요. 이것저것 섞어서 하다보니까 잡아암경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하다가 보면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들 채우는 것이 있다 해서 우리 하나만 더 하자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놓은 것이 우리가 증일 암경인데요. 암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으로 연기 사상에서 대해서 설을 해놨죠. 그리고 우리가 화음경 전체도 보면 연기의 이치를 설해놓은 것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암경을 설하시고 나서 부처님의 방등경을 설하셨고요. 방등경이 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에 대한 사상을 설해놓은 것이고요. 또 바른 업을 지으려 하면 우리가 바른 지혜를 깨쳐야 된다고 해서 공사상에 입각한 반야경을 또 한 21년 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떤 불법의 꽃을 이룬다라고 해서 법화경을 설하셨고요. 바로 밤낮에 열반경을 설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육시교 또는 법화열반을 묶어가지고 오시교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또한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화음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하나로 보면 화음경이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굳이 글자수로 따지면 10조 9만 5천 48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세문화해서 배우는 법이 있고요. 또한 전체적인 어떤 화음경의 토템으로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대방광물 화음경을 옛날에 진호대사의 어떤 관심석으로 풀이해놓은 것을 보면 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음의 뼈다 대는 마음의 뼈다 크다 또 수승하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의 뼈를 나타낸다 해가지고 심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방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바로 모양인 심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덕성을 지키고 있고 또 덕상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심상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광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넓게 써라 하는 약이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넓게 쓰고 좁게 쓰느냐 그래서 마음의 어떤 사용을 하는 사용에 대해서 바로 심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방광불의 불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 마음에 따라 결과가 온단 말이죠. 바로 그 결과가 온다라고 해서 심과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쓰고요. 공의 이치를 알고 지혜를 터득해서 연기를 터득하다라고 보면은 바로 해탈이 되기 때문에 그 해탈을 이루는 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바로 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음경의 화는 우리가 꽃하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불과를 얻은 뒤에는 마음의 원인인 심인 바로 마음의 행을 꽃의 비유를 해서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꽃과 자름답게 법을 전한다는 것이고요. 어미다 하는 것은 우리가 꾸밀 엄자를 쓰는데요. 장어말 엄자를 쓰는데요. 마음의 공덕을 지어서 꾸미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덕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씀경자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의 가르침인 교 바로 불교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죠. 대방망불 화음경에 보면은 불의 바로 부처의 과를 이루었다는 것이고요. 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의 결과를 이루어서 부처의 원인을 만들어서 공덕을 지어서 다시 또 그러한 어떤 부처님의 덕성을 가르치는 교 또 이름과 말을 일으켜서 이치를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다 해서 말씀경자로서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방망불 화음경이다라고 하면은요. 부처님 45년의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음의 종류를 살펴보면은요. 화음경이 다는 것은 60권 화음이고 80권 화음이고 40권 화음이 있는데요. 60권 화음이 화음의 어떤 최초의 번역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동진 때 불타발타라가 번역을 했다. 불타발타라 스님이 번역을 했는데요. 총 34장으로 되어 있다. 60권 화음을 보면은 우리 부처가 되기 위한 어떤 부처의 지위에 오르는 단계는 52단계가 있다. 52개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는 믿음이 중요하다. 흔히들 우리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절에 가셔서 불상을 믿고요. 부처님을 믿고요. 이런 것을 믿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또 스님을 믿고 사찰을 믿고 그건 전혀 아니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어떤 초기 경전의 핵심을 보면은요. 첫째는 바른 믿음을 지녀라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바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형상이 있는 것이나 무너지는 것, 변하는 것, 이런 어떤 불상이나 탑이나 또한 부처님 자신조차까지도 믿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했어요. 믿으려고 하면은 바로 세상에 변하지 않는, 누가 뺏어가지 않는, 훔쳐가지 않는, 불에 타지도 않는 그런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처님 돌아가시면 지수와 풍이 되지 않아요. 사찰이나 불상은 전부 하나의 형상이지 않아요. 사찰을 믿어서 되는 거 아니고 불상을 믿어서 되는 거 아니고 스님을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부처님을 믿어서도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인 지혜를 믿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불이 나도 타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 그 지혜를 토대로 해서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은 바로 공덕을 짓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심공덕을 지으시면은요. 그 공덕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누가 뺏어가지 않잖아요. 그 공덕에 대한 업력으로 우리는 좋은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공덕을 지어라. 올바른 지혜의 믿음으로 올바른 공덕을 지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보편적으로 보면은 또 계율을 잘 지키고요.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부대중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부대중은 출가중, 비구, 비구니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고요. 또 재가중으로서 우바세 우바세 우바이에 두 종류의 애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은요. 출가중들은 재가중들을 이끌어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하고 재가중들은 출가중들이 바르게 공부를 하고 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후원을 해라. 보시를 해라. 라고 해서 세 번째로는 부처님께서 보시의 공덕을 굉장히 크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 번째로 가르침은 보편적으로 보면은 법문을 많이 들어라. 설법을 많이 들어라. 부처님 경전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이 경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뭐 기도를 해라. 연부를 해라. 참선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라는 내용도요. 어떤 신앙적으로 뭘 달라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불교는 없고요. 부처님 법문을 듣고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어떻게 원을 세워서 어떻게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불교에서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도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을 다져서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법문을 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엄청나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요즘도 냉정히 보면은 사찰에 가면 여러분들 불공기도다라고 해가지고 뭐 연불하고요. 참선하고요. 뭐 독경하고 사경하고 그것도 물론 좋지만은요. 사실 그 단계는 초보적인 단계예요. 기복적인 대승불교의 어떤 기초적인 단계이고요. 부처님 법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올바른 법문을 들어야 되고요. 또한 법문을 하는 절이 올바른 절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처님 가르치면서 스님을 청하면 스님에게는 꼭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법을 청하고요. 스님께는 꼭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라고 하는 경우에 보면 요즘에는 어때요. 대부분 사주 팔자나 뭐 우리 애가 합격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언제 뭐 자리 변동을 하겠느냐 밖에 나가 있는데 언제 들어오겠느냐 이런 것만으로 그런 것은 아니어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사실 우리 불자님들이 바른 불법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우리 스님들도 바르게 공부를 하셔요. 맨날 운명이 어떠고 사주 팔자가 어떠니까 스님들이 불법 공부보다는요. 철학관에 가가지고서는 사주나 배우고 있고 사실 우리 불교 문제 심각하지 않아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사주나 풀고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삶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서 법을 스님께 꼭 청하라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 전생 얘기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미래 얘기할 것도 없고요. 부처님 가르치면 항상 사제를 관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제를 관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성제를 관해라라고 했는데 사성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모두 고통으로 되어 있다. 괴로움으로 되어 있다는 어떤 고성제와요.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다 집착 때문에 생긴다 하는 어떤 집성제와 그를 없애야 되오리는 편안함을 얻는다. 그래서 없애는 멸성제와 없애기 위해서라면 타당한 도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을 하고 이것이 바로 신구의 3업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바른 업을 짓고 바른 생활을 한다는 약이죠. 정업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른 생활을 하고 정명에다가 또 바른 노력을 하는 정정진에다가 바른 기억을 하는 정념에다가 올바로 항상 안정된 마음을 지내야 하는 정정 8가지 정도를 이루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부처님 가르침 보면은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진리에 대한 믿음이지 부처님을 믿거나 불상을 믿거나 스님들을 믿거나 사찰을 믿거나 하는 얘기는 아니어요. 그런 믿음이 형성이 됐을 때 다시 10가지 안주함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60권 아움에 보면 십신, 십추 그러한 안주를 시켜서 믿음을 안주를 시켜서 행을 해라. 그래서 십행 그럼 행을 해가지고 이루었으면 실천행을 했으면 바로 그것을 중생들한테 회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십회양 또 그런 것을 어때요? 올바르게 키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땅은 온갖 모든 생명의 만물을 성장시키기 때문에 바로 십지라고 하는 경제에 이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에서 50가지이잖아요. 이 50가지를 다 바르게 하다 보면은 바로 등각이 된다. 이래 평등한 깨달음을 얻는데 바로 보살의 지위 유상사의 지위에 이르게 되고요. 또 그러한 지위를 이루어서 움직이다 보면 바로 묘각의 부처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묘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무상사가 된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을 얻는 그런 이치를 설해 놓은 것이 바로 60권 화음이죠. 그 다음에 80권 화음은 60권 화음보다 더 많게 두 장이 더 많아요. 36장으로 설해 놨는데요. 측천모 때 3장 실탄안타 스님이 권역을 했는데 60권 화음이나 80권 화음은요. 어떤 부피는 다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권 화음이라는 게 있는데 40권 화음이라는 것은 숭복사에서 반야 3장께서 번역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입법기의 분만 번역을 했어요. 사실 우리 화음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60권 화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십신십주, 십행, 십폐양, 십지, 등강료가 52개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화음경의 핵심적인 것이 십지하고요. 입법기의 품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음경을 보면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결집된 것은 아니어요. 각장이 따로따로 독립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나중에 집대성을 하게 됐죠. 집대성하게 된 시기는 4세기경에 했고요. 또한 이런 결집된 경전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중앙아시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가장 오래된 것이 이 가운데에서도 십지품이다. 십지품은 대략 한 1, 2세기경에 성립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스크리드로 경전이 남아있는 것은요. 십지품과 입법기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래서 바로 십지품이나 입법기품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성도한 어떤 깨달음의 내용을 그대로 표명한 경전이다. 그래서 화음경이 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활량없이 크고 또 바르고 넓은 그런 부처님의 지혜와 진리를 아주 아름답고 향기 있게 향기는 어떤 꽃으로 장엄한 그런 경전이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천도제 할 때나요. 또 아침저녁 예불할 때 우리가 지장전이다. 하는 것이 의상조사 법선기 아니에요. 그래서 의상조사가 당나라 가서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화음의 일조가 되시지 않았어요. 영주 부속사를 지어서 거기서 73일을 강서를 해가지고 결국 의상대사가 우리나라 해동 화음종의 시초가 됐죠. 종단의 화음종의 시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개종에서 하고 있지만 본래는 부석산이 여러분들 보모산이 계룡산 갑산이 이런 것들이 다 의상대사께서 만드셨고요. 화음경을 설했던 해동 화음종의 화음종 종단의 어떤 사찰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보편적으로 지어마상 문화에서 화음경을 공부를 했는데 그 의상대사께서 공부한 경전이 바로 60화음이다. 34품을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화음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맹정이 보면 연기론의 이치를 밝힌 그런 부처님 경전이다.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온법계의 삼라만사와 서로 인연이 되어서 생겨난다 하셨어요. 바람이 불어오면 구름이 몰려오고 또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내릴 것이고 비가 내리면 산천초목이 목을 죽일 것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산천초목은 또 저 혼자 푸른 것이 아니고요. 비와 구름과 바람과 더불어서 푸르게 됐다는 것이죠. 부모가 없으면 자식이 없을 것이고요. 또 자식이 없으면 손자가 없을 것이고요. 인과 연이 없으면 삼라만사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한 빗방울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가 강물을 이루게 되고요. 또 바다를 이루게 되고요. 그렇게 해놓고 보면 바다가 곧 빗방울이고요. 빗방울이 곧 바다인 것과 같은 이치가 바로 화음의 연기의 이치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현행원 있는 보현행원품을 보면 바로 60화음과 80화음의 어떤 입법계품에다가 내용이 보다 첨가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방광불 화음경 입부사이 해탈경계 보현행원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화음경의 어떤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 그리고 보살 수행의 길 등을 화음경에서는 설하고 있다라고 하면요. 바로 보현행원품에서는 그와 같은 공덕을 성취할 수 있는 어떤 실천적인 방법을 설하고 있는데요. 화음경 법문의 총결산이자 또 화음사상의 친면목을 드러내 보이는 품목이기도 하죠. 내용을 보면 선재동자가 깨달음을 얻기로 발심을 해서요.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법을 묻고 배우는 그런 어떤 구도 역정의 과정에서요. 마지막 차례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현보살이 선재동자에게 보현행원을 설해서 그의 어떤 기나긴 일정 만의 일정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를 하려면요. 바로 열가지의 커다란 서원과 실천을 닦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보현보살 십종대원의 내용인데요. 살펴보면은요. 예경제불원 칭찬 열애원 광수 공양원 또 참재업장원 수의공동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또 상수브락원 항순 중생원 복예해양원 이런 어떤 열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현행원품이 생기게 되는 어떤 계기나 동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열가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게 살펴보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초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 절에 가서 좋기시지 않아요? 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녹여야 빛을 바라고요. 향 역시 자신을 태워야 아름다운 향기를 만드는 것과 같이요. 설탕이나 소금 이런 것들도 자신을 녹여서 맛을 내고요. 또한 낙엽이라는 것은 자신을 섞여서 새싹을 피우는 걸음을 만들게 된단 말이죠. 사랑이나 어떤 존경 또한 그와 같이 자신의 어떤 이기, 아집, 소유욕 등을 벌일 때 비로소 그 가치가 한층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자신의 뜻을 굽힐 때에 상대는 살아나고요. 자신의 욕망을 잠재울 때 상대의 희망은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자신을 낮추고요. 자신의 어떤 욕망을 잠재워서 진정으로 주변과 상대를 사랑하는 참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